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일요일인데요. 다음주 준비하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보고요. 저번주 마감상황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 조금 혼조세를 끝났습니다. 다우존스는 0.16% 상승 나스닥은 0.13% 하락 반도체 지수 0.61% 상승 유럽은 0.85% 비교적 양호하게 끝났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상 카드 있다 이러면서 화웨 모드가 조금 있는 것이 저번주에 반등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만 아직까지 9월 초반에 또 추가 관세 매기겠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좋은 이야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전히 불안감은 좀 상존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일 우리나라 해외 야간선물 시장도요. 0.1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날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기관과 막판에 손박김까지 일어나면서 기관 물량은 조금 줄어든 반면에 외국인 더 매수세 확대하면서 2,271억 그리고 기관은 1,652억을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양봉시연 20일 5일 다 돌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공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저항을 확실하게 일단 돌파하는 상황인데 양대 시장 다 하락 추세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곳곳에 자원권은 여전히 상준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만 먼저 보자면 6,17억이 전 고점 부위의 저항을 일단 받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비교적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1,971억을 돌파한다면 2,000억까지도 이제 열려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일 월말이었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효과 때문에 혹시나 기관에 공인 사준건 아닌가 라는 부분은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주가가 흐름을 가져오는지를 보면 윈도 드레싱인지 아니면 진자로 상승전환을 위한 첫번째 신호탄이었는지 알 수 있겠다. 그것이 일단 월요일 아침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열님 반갑습니다. 자 닥터케인은 바닥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6월 선물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6만개 육박하게 많이 사들고 있다. 기존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개인이 매수세가 많이 집중되고 기관 외국인이 조금 매도하는 상황에서도 저점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MSCI 중국 A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국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때문에라도 우리나라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8월 말 지나면서 좀 마무리된 것 같다. 반등하는데 별로 무리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일단 강하게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저번에 또 닥터키오 방송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거 저거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전일 아주 강하게 상승했죠. 그렇죠? 주식기초강의에서 비교 방송을 했는데 삼성전자 매도 이후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좋을 것 같다. 자 그거 적중했죠. 삼성전자는 추세 상승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자꾸 장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켜야 돼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삼성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 있는 것도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 반사효과를 해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로 본다. 결코 우연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점은 추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하라. 그리고 가능한 1등주를 하라. 주도주를 하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위에서는 매매를 삼성전자 위주로 하다가 여기가 무너지고 난다음부터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가 더 좋은 SK하이닉스로 접근한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카카오 하이닉스 전일 기가 내고 쌍거리 두른거 보이시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카카오 여전히 전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우상량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박스권 상당한 번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전일도 기가 내고 쌍거리 들어왔거든요.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거 정리할까요? 하는데 교체하는거 나쁘지 않다. 삼성 SDI로 교체하는거 나쁘지 않다. 다음에 삼성 SDI 나올텐데요. 그런데 다 던지지 말고 교체하고 난 다음에 붕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홀딩한답니다. 저도 일부러 약간 그런 그렇게 말한 면이 있거든요. 더 잘 가는 정보로 갈아타면 되긴 한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거든요. 위로 한번 올라타는 걸 보고 수익을 좀 많이 내고 한번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 박스권 유지 중인데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여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위로 한번 치우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에 구입 쌍거리 매수세 여전히 유입 최근에 보십시오. 계속 들어옵니다. 전일 새로운 컨텐츠 하나 오늘 올렸는데 중고등학생을 위한 경제상식이란 방송으로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요. 환율이 지금 오른거에 대한 영업이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도 영업이익 잘 나오게 되었거든요.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삼성 SDI로 절반 정도는 교체하고 싶으면 해라 한 이유는 20일 딱 지지하고 위로 더 올라갈 모양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거에요.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홀딩입니다. 자 네이버 여전히 우상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단기 급등 이후에 단기 급등이라면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점 부위에서 시장 안 좋은데도 우상량 탄탄하게 지금 형성하고 있고 외국인 치속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홀딩 여기 정거점 뛰어넘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KMW는 끝내주게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 여기서 여기까지 팔아먹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15% 또 추가 4 그죠? 또 팔아먹고 또 추가 또 4 그죠? 그래서 상당히 효자 종목으로 30% 5% 이상 사고팔고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자 다음 앞에 가면 수익 낸 부분도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10% 9% 7% 이런 식으로 끊어먹고 가고 있는 이게 중간중간에 끊어먹고 가고 있는 그 상황 나오고 있으니깐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5G 관련 주도주이고 대장주다. 외국인의 관심 계속 있다. 5G는 기지국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신사보다는 오히려 5G 부품 관련 기지국 관련 회사들이 훨씬 더 성장성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품극주정 수소차 관련 이죠. 다시 탄탄하게 받쳐놨으니까 21,000원권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좀 있고 기관 전일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셀트리온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닥터K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14만원 정도 여기 저점 지금 137,000원 정도는 저점 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어요. 이중받 확인됐고 강하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16만원 건은 여기 단기 고점부 인데 그죠 월요일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조금 그냥 지켜봐야 될 것이 고요. 조금 눌려 줄 때 강하게 안 밀리고 적절하게 눌려 주면 15만원 건 초반 정도는 15만 천 원 정도 온다면 이제 매수 포인트도 한번 잡아 볼 겁니다. 자 자드랑님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야 올라갈 건데 여기 밑에서 이런 데 잡으면 좋았을 텐데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확인하고 눌려주고 다시 갈 때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우고 간다면 어쩔 수 없죠. 눌려줄 때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종목이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위로 치우고 간다면 아 더 강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20일 인근까지 눌려줄 때 까지 기다렸다가 첫 번째 매수 한번 들어가 볼 것이다. 최근에 외국인 아 기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도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 낙폭 과대 종목이 이기도 하고 바닥 탄탄하게 다져 놨고요. 20일 돌파 했습니다. 전일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워낙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관심있게 보자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남북 경력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 들어온 것이 지금 시장 바닥 짓고 반등하는 시점에 시장의 특징이니까 길게는 안 끌고 가더라도 반등 나오는 거 이격이제법이 있잖아요. 이거 취해보도록 아까 셀트리온과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적당히 늘려준다면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 좀 해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도 쌍거리 들어온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다 하는 겁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은 핀테크 쪽인데 더 밀려준다면 18,800원 권 정도로 더 밀려준다면 이것도 일단 접근해 볼 용의가 있는 와이엔텍 또 폐기물 관련인데 이제 하락 수세 돌려내고 늘려준다면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고 기간외국인 최근에 쌍클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령제약이 보면 기간외국인 수급이 쭉 조금 동반되면서 하락 추세에서 전환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좀 있어요. 현재는 제약바이오 쪽에는 셀트리온하고 보령제약정도 관심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그죠 게임주의 대장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필요 있는 종목이고 닥터게인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추후 다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관심 많은 종목 자 일진다이아도 수소차 관련으로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늘려주고 다시 재상승 다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겠다. SKC 관심있다고 올려놓고 실제로 우리 레이저 쭈니 선수가 몇번 매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통일합니다. 시장이 별로 안좋은데 우상향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치고 가는 거거든요. 기관이 상당히 매수세 많이 잡히는 종목입니다. S1도 분명히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돌려냈다. 전의 6% 이상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닥터 K가 접근하는 패턴 뭐다 저항을 밑에 둔 이런 거는 접근을 안해요 이렇게 잘 안해요 이렇게 저항을 둔 종목은 접근하지 않고 언제부터 슬슬 접근한다 이렇게 돌려내기 시작하는 종목을 슬슬 접근하기 시작한다고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레이아님 못 사겠어요 살 수 있는 종목이고 방송에서 계속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띄웁니다 이러한 돌파 이후에 눌리목 구간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닥터 K는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닥터 K가 제시한 첫 번째 매수 기법 이에요 그것이 주식 생초구 탈출 팁 1입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늘려 줄 때 양봉 쓰면 따라 들어가라 자 이것은 240일이 저기 위에 있을 때는 240일 제외한 이평선 다 돌파한 시점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가가지고 저항은 받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RFHRC는 틀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살 수 있다 다 그랬습니다 돌파해내고 나니까 관심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10% 날랐어요 볼까요 맞죠 10.8 자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만 잡아내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하고 현대건설 이런 거는 첫 번째 순위에 안쳐주는 매매기법입니다 업종 내에 그 업종에 1등주가 낙폭과대할 때 그죠 쌍바닥 정도 유지하고 난 다음에 확인 쌍바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기법인데 이것은 순번이 저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죠 잘 안해요 그리고 그죠 자 디오 의료기기 그죠 치과용 의료기기 이것도 여기 인근에서 괜찮다고 자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결국 그죠 러브러브 이것도 여기 많이 올라갔어요 6%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2평선 돌려내고 눌려주는 여기 구간을 첫 번째 레이야 레이아님은 잘 아시겠지 이제 그렇지 여기지 여기 그지 이게 일봉이든 분봉이든 이렇게 딱 되면 닥터케이가 동그라미 딱 쳐가 보내주잖아 그죠 그럼 뷰웅 이렇게 올라갑니다 분봉일 경우에도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 그러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조금 주저되긴 합니다만 이거 스마트 팩토리 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한번 상승 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솔리드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그죠 이야기했는데 올라갑니다 결국 그죠 자 네페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양들이 다 비슷하죠 자 UTI 여기서 매수했다가 깨지니까 바로 그냥 손절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번 또 올라옵니다 그죠 휴대폰 부품 쪽이 최근에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UTI 빼고는 별로 할만한 거 없어 보입니다 현재 많이 쳐졌어요 추세가 그러면 또 다시 올라오는 조짐 보이니까 만약에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한번 접근도 할 수 있으나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클린앤사이언스 이것도 미세먼지 공기청정 개통인데 일단 포인트 여기 돌파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많이 쳐져 버렸고요 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괜찮다 그랬습니다 만도 강하게 상승 평화종목이 미쳐가지고 보이십니까 그죠 저기 위에까지 갔었어요 자 뽑아낸 종목들 나쁘지 않았어 그죠 삼성전자는 중장기로는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기에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낫다 해서 갈아탄 상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한 달에 한번 적금 들듯이 사들어가는 거 별 무리 없다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반면에 기관은 그래도 쫙 사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크게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죠 구멍가게가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리스크 오늘 리스크 합니다만 자 벌써 시스템화 돼 있으면서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부품 관련 S&T 모티브 우상향 쭉 잘 가고 있고 자 나머지 코스닥 반도체 부품 쪽으로도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도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확장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시스템 메모리 있죠 그래서 관련 코스닥 종목도 좀 출렁출렁했습니다 현대차 제법 조정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순간 현대차를 이야기 안하죠 추세 무너지니까 이야기 안합니다 현대모비스 양호한 상황이고 섬유관련 FNF 좀 돌려서나 생각했는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정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순번이 조금 쳐집니다 KTNG 같은 경우에도 여기부터 계속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전전이 얼마 올랐습니까 잠깐만요 별로 안올랐네 그럴 수 있는가 봉의 크기가 생각보다 좀 작네 아 크네 그죠 어쨌든 그죠 올랐던거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포인트다 삼량식품 그냥 쳐져버리네요 S1도 지저분하고 자 삼량식품 S1 KTNG 다 제외합니다 이거 이런거 훨씬 잘 간국 많이 있어요 괜히 자리차지할 필요 없습니다 뺍니다 자 음식료 중에 삼량식품 괜찮더라구요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한랄 한랄 관련되어 있는 그죠 부분들 현지화 돼있는 라면같은것 출시하겠다 그런 부분들 어 매출로 좀 올라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추가종목 몇개 있는데요 이제 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자 동진 세미캠 후성 이런 종목들이 어 일본 소재부품들 어 제재함에 따라서 국산화 이슈때문에 지금 어 테마로 좀 상승을 하고 했다면 이제 폴리미드를 제외하고 어 일본이 꼼수를 쓰는건지 일단 수출 허가를 했습니다 그죠 버토레지스트와 아 불화수소까지 삼성전자 이제 불화수소는 삼성전자 쪽으로 수출을 허가했는데요 WTO 제소에 대한 방어차원으로 하나하나 조금 내주고는 있는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산화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보면 조금 누그러뜨려질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심있는 종목들 한번 돌려봤구요 질문 있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어 응답 좀 하구요 그래서 어 상당히 저는 지금 현재 어 시장이 어 바닥을 좀 친거 같아서 조금 어 한숨 돌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 시장이 2년 연속으로 하락은 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한번 그냥 최근에 상황만 돌려봤지 예전 상황을 안 돌려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돌려볼까요 2년 연속으로 하락하지는 않더라 뭐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18년 19년 1년 8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어 8년 9년 초반부터 그냥 돌아서 그죠 여긴 박스권 그 이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 그죠 적당히 여기부터 하락했다 치도 2년 안에 그냥 만에 했네 그죠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니까 뭐 전혀 응뚱한 이야기는 아닌 걸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죠 너무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그죠 23년 전이니까 쭉 그냥 내려오는 이 상황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최고로 하락폭 컸다고 할 수 있겠네요 1년 2년 3년 4년 정도 하락했다 그죠 이 포인트가 몇 포인트니까 300포인트입니다 몇 포인트에서 1100포인트에서 언제다 97년 IMF때네요 300포인트 찍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 30년간의 상황에 보면 1년 2년 3년 4년 정도는 IMF 직전부터 해서 1995년 정도부터 IMF 터진 97년 기점으로 그리고 98년도에 한 번 더 추춤하다가 그 다음 돌아서네요 IMF를 제외하고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네요 우리나라 18년도 상당히 낙박 컸고 2019년도 리바운드 넘어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여기 저점 1890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반드시도 한번 기대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여기 1890을 무너뜨린다면 완전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최악의 상황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국의 상황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중국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추가 관세 매기겠다 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연기하겠다 내지는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월요일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시장은 한 번 더 반등 가능해 보이고요 이미 나온 악재니까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낙폭 키우기보다는 상승 전환도 기대해보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 같이 또 방송참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간에 공부하셨습니까 하시는 분만 늘 하십니다 그죠 댓글 좀 남기시고 공부하신 부분들 한번 정리하는 겸 댓글 좀 남기셔라 그래서 닥터케이가 확인 가능하다 해도 남기시는 분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정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을 해놔야만 닥터케 방송할 때 알림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여러분들 나올 때 닥터케이생 한번만 하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닥터케이였습니다 Paramount everybody everybody see ya Emilio 아무ite 음 또 mates っていう